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3분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흐름이 내년에도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173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악천후 속에 필리핀 세부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크게 벗어나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세인틀 루이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모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총격전을 벌이며 도주한 수배의 용의자를 찾아내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통지예방센터는 달걀을 꼭 익혀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3분기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높아진 재료비와 임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한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케이크 주문이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지만 소규모 재가점들은 치솟은 재료값이 걱정입니다. 미국 내 버터와 마가린 가격은 1년 전보다 32%가 올랐습니다. 생산업체들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한 탓에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미 경제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 3분기에 소비자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가량은 임금을 인상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내년에 추가 가격 인상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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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치솟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이게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은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금리 인상 여파로 앞으로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봤습니다. 11%는 이미 경기 침체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햄버거를 먹는 소비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전문지 머니깅이 국내 50개 도시의 햄버거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비싼 곳은 샌프란시스코로 15.3달러였습니다. 이어 LA가 14.6달러로 2위, 뉴욕이 14.2달러로 3위, 롱비치가 13.1달러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햄버거 세트 가격이 가장 비싼 상위 5개 도시 가운데 3곳이 캘리포니아였습니다. 머니깅은 지난 1년 사이 전국 햄버거 세트 가격은 평균 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격이 가장 싼 곳은 오클라우마 털사였는데 세트 판매 가격이 6.55달러로 샌프란시스코와 LA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한편 햄버거 체인 중 세트 판매가가 가장 높은 브랜드는 파이브 가이즈로 세트 가격이 20달러에 달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높아진 식자재 원가의 인건비 오름세에 따라 햄버거 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주말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악천으로 활주로를 크게 벗어나면서 기체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탑승자들이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착륙 과정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디밭에 주저앉은 기체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조종석 위에도 큰 구멍이 뚫렸고 좌우측 엔진도 부서져버렸습니다. 부서진 기체를 치울 대형 크레인이 없어 세부공항은 잠정 폐쇄됐습니다. 현지시각 토요일 밤 승객과 승무원 173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대한항공 631편이 착륙 직전 악천우를 만났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기장은 1시간 넘게 공항 상공을 선회하며 두 차례 착륙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다시 이륙했습니다. 처음에 착륙을 하다가 땅에 한 번 통하고 세게 탔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륙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내방송이 비상착륙을 하겠다고. 이어서 또다시 착륙을 시도했지만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한참을 더 밀려가다 공항 외곽 잔디밭에 멈춰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무서워 비명을 지르는 등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여객기 전원이 모두 꺼지고 타는 냄새가 났지만 탑승자들은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운명사고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여객기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필리핀 당국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세인트 루이스의 한 예술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성인 1명과 소녀 1명 등 여성 2명과 총격범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최소 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오전 9시쯤 한 남성이 모두 죽이겠다고 소리지르며 학교에 들어와 총기를 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경고방송을 내보냈고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미처 도망치지 못한 학생들은 교실문을 잠그고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 의하면 총격범이 복도에서 학교가 지겹다고 소리쳤고 교실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교실 안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즉시 학교로 들어가 총격범과 교전을 벌였고 총격범은 총을 맞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경찰의 신속 대응을 칭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세크라멘토의 그랜트유니온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2천여 명이 모인 고등학교 미식축구 경기가 있었고 경기장 밖 주차장에서 20여 명이 난동을 벌이다 한 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했고 현장에서는 총기와 총알 케이스, 야구 모자 등이 증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고등학생들이 사건과 연루된 정황은 없다면서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다음 경기가 예정돼 있어 경찰 인력을 경기장 주변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총기 관련 사건은 5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도주하던 수배 용의자가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무기폭행 혐의로 수배된 남성을 두 명의 경관이 다급히 쫓습니다. 코너를 돌며 용의자가 총격을 가하고 경찰이 주춤하는 사이 용의자는 컨테이너 뒤쪽에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간 뒤 펜슬을 넘어 바지까지 벗어던진 채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4시간 후 K9 경찰견에 의해 용의자의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한 상업용 건물 안으로 숨어든 것인데 여전히 총을 들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꺼내든 것은 최류탄이었습니다. 안으로 두 발의 최류탄을 쏜 뒤 더 이상 확인 없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후 30초도 안 돼 고통스러워하는 용의자가 스스로 걸어놨습니다. 올해 37살의 용의자 빅터 로페즈는 120만 달러의 보석금과 함께 살인미수와 살상무기 공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주택에 절도범이 침입했다는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러나 용의자는 빠르게 도주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견을 따라 들어간 곳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주택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창구 안에서 숨어 있었는데 경찰견이 달려들어 팔을 물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끌려나왔습니다. 올해 42살의 용의자 존 윈턴은 강절도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임산부를 폭행하는 등 터스틴 지역에서 2시간 동안 5건의 연쇄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올해 28살의 션 앤서니 아길레라로 살상무기를 이용한 폭행과 성폭행, 강도와 납치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길레라는 지난 21일 밤 7시쯤 길 가던 여성 노인을 폭행한 데 이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고 임산부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잇따라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퇴사하는 뉴욕시 경관들이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만 4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KBTV 박진호 기자입니다. 뉴욕포스트는 22일 올해 퇴사하는 NIPD 경찰관이 4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찰연금을 신청한 올해 퇴사한 NIPD 소속 경찰관의 수는 9월 말까지 4,054명입니다. 또 같은 수준으로 퇴사가 이어질 경우 올 한해 퇴사하는 인력은 4,072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로 수십 명의 경찰관이 희생된 후 3,846명의 경찰관이 퇴사했던 2002년의 기록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퇴사한 2,811명을 이미 넘어섰고 지난해 같은 시기까지 퇴사한 인원에 비하면 41.7%나 많습니다. 이 같은 퇴사 물결에 대해 경찰 노조 측은 매달 퇴사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인력 비상사태 수준이라면서 뉴욕시 당국의 저임금과 무리한 근무 일정 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퇴사 물결이 일하는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을 더 어렵게 해 퇴사를 초래하는 식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NIPD 제복 경찰관 수는 지난 2000년 4만 명 선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해 최근에는 3만 4천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경찰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신규 경찰관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NIPD는 초과 근무로 인력 부족을 메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올 7월 시작된 새 회계연도 동안에 약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독립예산국에 책정된 3억 7천 2백만 달러에서 61.3%나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찰관 퇴사는 급증하는 범죄 문제, 보석금 개혁 등 범죄 대처 문제, 경찰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등 다양한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정부 기관 대비 기본급여 수준이 낮은 박봉 또한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 NIPD를 퇴사한 많은 전직 경찰관들이 경력을 활용해 급여가 높은 롱아일랜드 등 타지역 경찰이나 뉴욕 누저지 항만청 등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달걀은 꼭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LA 카운티 거위와 외가리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오렌지 카운티 야생조류 6마리에서 조류독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류독감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감염된 새의 배설물이나 타액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연방 농무부 직계 결과 올해 조류독감은 43개 주에서 발생했으며 4,800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가능성은 낮지만 사람도 조류독감에 걸릴 수 있다면서 닭과 같은 가금류와 달걀은 꼭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새의 배설물이나 깃털, 죽은 새를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뇌를 파먹는 아메바의 서식지가 점차 확산되면서 서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최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수에서 뇌를 파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노출된 10대 청소년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물속에서 사람의 코를 통해 뇌에 침투해 세포를 파먹고 부종을 일으키는데 치사율이 무려 97%에 달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 결과 지난 1962년 이후 발생한 확진자 151명 가운데 14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발병 사례가 보고됐지만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호수와 강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중서부와 북동부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DC는 수온이 높은 민물에서 수영할 경우 절대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되며 코 마개가 있는 수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원자력 발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 전력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과 한전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한 4세대 가압 경수로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만들어진 만큼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어 APR-1400에 포함된 기술은 외국으로의 원전 기술 무단 이전을 금지한 연방법에 해당되는 기술이라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043년까지 6기를 건설하기로 돼 있는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놓고 한미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법적 제동을 건 겁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 등 원전 사업을 발주한 다른 국가들도 거론해 한수원의 독자적 원전 수출을 견제했습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4기를 수출할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했고 이에 상응하는 기술료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고리와 한울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어 한국형 원전 APR-1400을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등 원자력 동맹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웨스팅하우스의 갑작스런 소송 제기에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레스카 등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6개 주에서 제기된 학자금 탕감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부채 탕감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또 부채 탕감 정책으로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판결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된 것일 뿐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교육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말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어제 기준 2,2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C 13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LAC 13지구 미치오페럴 시의원은 300만 달러의 보조금으로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격 대상은 LA 한인타운 일부를 포함하는 웨스턴 윌튼과 실버레이크, 에코팍, 램파트 빌리지 등 13지구 내 세입자 또는 유닛 4개 이하 소형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세입자는 올해 4월 이후 주택 임대료를 체납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연소득 기준은 2인 가정의 경우 7만 6,250 달러, 4인 가족의 경우 9만 5,300 달러 미만이며 이는 건물주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5천 달러입니다. 접수는 온라인과 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한국어 지원 신청은 미치오페럴 13지구 시의원 사무실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KYCC 사무실에서 돕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3년인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이어온 중국에 대한 태도가 변할 건 없다면서 양국 경쟁에 책임 있는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된 중국 당대회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습니다. 최근 내놓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미국은 중국이 안보 환경에 미치는 위협과 도전을 관리하기 위한 소통 채널도 열어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여전히 존중한다며, 타이완의 협에서 긴장이 일어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 정상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당대회 종료로 북한이 핵 실험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제안이 아직 유효였다면서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동맹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하다 적발된 중남미 이민자들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2022 회계연도에 멕시코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입국 사례가 모두 238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3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관 국경 보호국은 멕시코로 추방된 뒤 제2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도 상당수며,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니코라가에서 불법 입국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 모두 극심한 경제 침체기를 겪으며 멕시코 국경을 통한 미리국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를 나타내던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미리국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